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부정표현이 not, no, never, little, to 이런 것들이 부정표현이죠. 국어에서는 가로로 X축으로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구요. 그리고 Y축으로는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부정문이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겠죠. 그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따가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크게는 2 곱하기 3에서 6에서 1을 뺀 5개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긴지, 여기 사진일 때 김치 하잖아요. 근데 긴지 하면 김부정문이 지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장형부정문이라고도 하고요. 짧은 부정문은 단형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쉬운 예로 우리 먹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먹다 이렇게 되죠. 아니 먹다 이 중말이에요. 그럼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나 아니 먹다 하면 네 글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먹다가 있고 못 먹다가 있잖아요. 못 먹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은 경우도 있고요. 상황이.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능력 부족으로 못 먹는 경우가 있고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는다 그러면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먹다를 지를 붙이면 긴지 해서 먹지 않다가 됩니다. 먹지 아니하다 이 해준 말인데 아니하다. 그러면 얘는 세 글자나 세 글자가 아니죠. 네 글자나 사음절이나 유금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가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3, 4보다는 4, 6이 훨씬 기니까요. 자 그런데 동사는 동사인데 꽃이 피다. 꽃이 핀다 할 때 주어가 무정명사. 뭐 식물 이런 게 나오죠. 햇볕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사물이나 아니면 자연이 주어가 되는 또는 식물이 주어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꽃이 안 피다가 의지를 가지고 피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상태부정 이렇게도 하고요. 선지에서 단순부정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사람 주어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도 유정명사니까 의지를 가지고 안 먹을 수 있겠죠. 꽃이 안 피는 건 단순부정. 길게 하면 피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입안이 헐어서 못 먹는다. 그것도 능력일 수도 있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아니면 이가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렇죠. 그래서 상황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 이제 못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길게 하면 지가 들어가서 긴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게 긴부정문은 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지. 자 그 다음에 말부정문인데요. 말부정문은 보통 명령이나 청류에서 씁니다. 쌤이랑 문장 종결을 살펴보았죠. 명령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청류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만들 보면 말먹어라가 되고요. 명령은 청류는 말먹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설표를 붙여놓으면 비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긴부정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먹지 말자.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표현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긴부정문은 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부정문은 의지나 단순부정. 단순부정. 그 다음 무엇은 상황이나 능력부정. 말부정문은 명령이나 청류인데 긴부정문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심화시켜서 부정표현의 중의성과 해소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다면요. 우리 학생이 한 3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학생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0명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덜 왔다 하는 뜻으로 한 15명만 오고 15명은 안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전체부정입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죠? 그럴 때는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로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죠. 중의성이라는 것은 중복된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개라서 좀 헷갈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덜 왔다는 것은 부분 부정이 되죠. 스물다섯 명이 와서 썸이 왔다는 거죠. 노바디가 아니고. 그럼 다섯 명이 덜 온 거죠. 그럼 해소하는 방법은 이때 보조사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나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조사를 사용하게 되면 덜 왔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문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진서가 어제 인규로 샤프로 찌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섯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찌르지 않았다 보니까 무슨 부정문입니까? 라고 하면 X축으로는 지가 나왔기 때문에 긴 부정문이고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부정문이죠. 긴 안 부정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찌르지 않았다가 안았다가 다시 할게요. 이 안았다가 진서를 말하는 건지 어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샤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찌르지 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 3, 4, 5, 1,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규를 샤프로 찌른 것은 진서가 아니다. 옆에 민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3, 4, 5.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빼면 돼요. 있던 자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빼버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진서가 인규를 샤프로 찌른 것은 어제가 아니다. 오늘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3번을 빼볼까요? 진서가 어제 샤프로 찌른 것은 인규가 아니다. 인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철수열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4번을 빼면 샤프를 빼야 되죠. 진서가 어제 인규를 찌른 것은 샤프가 아니다. 샤프가 아니라 볼펜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찌르다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진서가 어제 인규를 샤프로 찌른 것은 아니다. 살살 긁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표현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정표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